누나씨 안녕하세요 핑크 핑크 스튜드 러블리한 오랫동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주영도 한번 주영도 한번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연예인 유튜버로 상점이 되셨어요 이렇게 될 줄은 아마 루나씨도 꿈에도 정말 생각 못했고요 제가 룸파벳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멋진 상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께 정말 이 영광을 함께 돌리고 싶습니다 루나의 알파벳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아 네 루나의 알파벳이란 채널은요 룸파벳이라고 귀엽게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의 리얼리티 일상과 그리고 뷰티 그리고 또 다이어트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서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네 저도 봤는데 극성수기 다이어트 봤거든요 오늘 혹시 하고 오셨나요? 아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극성수기 다이어트 하고 왔어요 그러면 티백에다가 레몬 타가지고 물만 드신 거예요? 네 맞아요 녹차팩에 레몬즙을 조금씩 짜서 붓기 빼니 물을 마시고 왔습니다 붓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이 행사 끝나고 뭐 먹고 싶다 음 행복한 상상이죠? 음 뭐가 있을까요? 아보카도 간장 버터 비빔밥? 진짜 맛있어 맞아요 맞아요 네 끝나고 바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브랜드 고객 총성도 대상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시상 입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